유라야, 어디 있는 거야? 엄마, 나랑 놀아. 엄마가 널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안 와? 빨리 좀 와, 유라야. 엄마, 나랑 놀아. 이날 무리하다. 저리 좀 가 좀. 뭐 하는 거야? 이게 무슨 짓이야?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언니 물건에 손을 대? 네가 뭔데? 뭘 잘했다고 울어, 뭘. 좀 맞아야 돼, 맞아야 돼. 누가 언니 물건에 손 대랬어? 네가. 엄마 미워해. 엄마도 너무 미워. 엄빠를 아파. 엄빠를 아파해. 아우, 귀여워. 아우, 너무 사랑스럽지. 엄마, 그만 보세요. 그래. 언니 꼭 살아있을 거예요. 살아서 반드시 엄마 만나러 올 거예요. 당연하지. 자라? 응. 아니. 엄마는 언니 절대 못 만나요. 지금까지 내 마음 아프게 한 죄에 그 죄값 받아야죠. 그래야 공평하죠.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아니,